흠 그냥 21성의 파이렛 글러브 이거 사구요 윗잠을 돌리자 그게 낫겠다 그죠? 어 당장 원킬이 답이 안보여가지고 사자 오케이 지금 조금 비싼게 문제가 아니야? 지금 당장 원킬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거 빨리 메꿔야 될 것 같아 바로 큐브를 돌린다 큐브 있나요 저 혹시? 없네요 라이팅 어 지금 답이 안나와가지고 다음 원킬이 지금 문제예요 옵션? 크리힘? 바이퍼는 힘임도 괜찮나? 모르겠네요 이러다 이제 쌍크댁 싹 뜨고 아 아 시나리엄은 그려봤습니다 아 왜 안돌아가오 아 왜 안돌아가오 와 쌍술샵이다 와 이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아 벌써 다 쐈어요 한세트? 아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거 크흠 크흠 아 크리올텟 욕심내 욕심내 욕심내보자 왠지 돌리고싶다 너 욕심내보고싶음 욕심내보고싶음 아아 윈도브스턴 필요없는데 아 모르겠다 아까 돌렸으니까 한번만 한번만 더 해보죠 욕심이 나는군 아 아 이건 가야되겠다 아아 크림 갑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어 일단은 크림으로 가서 수공 45만원 올리는걸로 원래 있던 장갑을 팔아야되겠고 아 에디는 급한거 아니야? 에디 나중에 에디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니야? 장갑을 팔아봅시다 에디는 아직 때가 아니고 아 이거 돈 아까워 죽었네 이거 20억 정도 쓴거 같은데 이 장갑에다가 지금 끼어있는 두줄 장갑 있잖아요 아 이거 꽤 많이 썼어 아니 40억에 팔리나? 그리 비싼가? 이거 얼마야? 30억 아 30억인데 누가 사서 40억에 올려놓은거 같은데 아닌가? 본거 같은데? 나디근데? 아우 좋다 아니 누가 봐도 한 35억원 팔아야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한 35억원 팔아야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한 35억원 팔아야겠는데 깔끔해 음 가위 또 넣고 깔끔해? 음 가위 또 넣고 . 37호. . . . . 35억 비싼거 같은데? 35억만 해볼까? 욕심 좀만 내볼까? 하루만치면 편리는거 아니야? 와 저렴하게 도도 내리고 좋았습니다.